네, 전날 있었던 주요 외신 소식들 함께 확인해보는 글로벌 뷰 이은주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JP모건이 글로벌 금융회사의 급한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의 모든 예금 자산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은행 인수에 나섰는데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몬 최고 경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은행발 위기는 거의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다이몬 CEO는 이날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인수가 발표된 이후에 또 다른 작은 문제들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지만 모두가 우려하는 상황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고 전했는데요. 다이몬 CEO는 미국 은행 시스템이 매우 건전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경기 침체는 있을 수 있고 금리 인상과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게 된다면 시스템의 작은 균열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이러한 모든 부분은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시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그는 은행 스트레스가 은행 대출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를 우려할 정도로의 큰 규모는 아닐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렇게 JP모건의 등판으로 글로벌 위기가 다시 한번 조용해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엇갈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은 현재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둔 애플에 대한 월가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웨드부시에 된 아이부시 같은 경우는 중국 아이폰 수요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양호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이 애플, 아이폰이라고 하고요. 아이폰의 점유율이 실제로 20%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플 주식에 대해서 아웃포폰 등급과 목표 주가를 205달러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엇갈린 의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모건 스텔리 같은 경우는 다음 분기에 아이폰 판매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현재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전 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줄 것이고 다음 분기부터는 오히려 판매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본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 애널리스트 역시 현재 애플의 컨센서스가 너무 높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뒤의 목표 주가로 현재보다 25%나 낮은 125달러를 목표 주가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팩트셋이 집계한 월가 전망치에 따르면 일본기에 애플의 매출액은 930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는 4일 실적 발표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소식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퓨어셀 에너지가 탄소 포집 장비 주문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퓨어셀 에너지가 엑소모빌로부터 대체 에너지 회사의 탄소 포집 파트너십과 관련된 장비에 대한 주문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엑소모비 측은 포집 프로젝트의 최종 투자는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또 연료전지 스택 모듈과 엔지니어링 서비스로 기술 시연을 먼저 진행한 이후로 본격적인 프로토타입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작년 5월에 탄소 포집 기술 상용화 공동 개발 계약 연장을 퓨어셀과 그리고 엑소모빌은 앞서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엑소모빌이 지난 2년 4개월 동안 S&P 500 지수가 13% 정도 오르는 동안 170% 이상 폭증했다라는 이유로 석유 업종 내에서도 주가 매력도가 많이 낮아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엑소모빌을 현재 매수에서 중립으로 강등한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로는 125달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인 로즈타운 모터스가 파산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장중에 크게 출렁이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을 확인해 보자면 로즈타운 모터스의 체제 주주인 대만 폭스콘이 파트너십을 철회하겠다라는 소식에 어제 장중에 큰 폭으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장중에 24%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폭스콘이 만약에 투자를 철회하게 된다면 자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회사 운영도 중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대만의 폭스콘이 로즈타운에 1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공장을 구입하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로즈타운 모터스가 첫 전기차 모델의 생산 단가를 맞추지 못하면서 두 회사 간의 갈등이 빚어졌고요. 이에 폭스콘 측은 한 달 내로 투자를 종료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어제 선제적으로 먼저 주가의 직접적인 반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 추가적으로 이번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은 어떠할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이윤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